아 카르마 아이템 샀어 아 한타 잘 열었다 잡았죠 어? 뭐야 아 최대한 견잡시다 어? 좋지 않아 아 탑에서 2데이 하지 말아줘 아주 좋아요 키를 되게 많이 먹었네 원거리만 조금씩 정리할게요 아 나 6이야 친구야 뭣도 모르고 덤벼네 뭐 왔나? 아이고 아 저 쎄죠? 많이 아파요? 일단 제가 저희 팀에서 제일 잘 걷기 때문에 제가 오래오래 살아서 딜을 해야 되고 와 이걸 피해? 아 아니 이게 안 맞네 이즈가 웅도 안 먹었어 그쵸? 탈론하고 니달리가 계속 흔들어줘야 돼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자야탑이에요 곳도 라인 밀리고 있고 천천히 바위게 줘야 될 것 같고 제가 제가 녹턴 스플릿을 막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녹턴 스플릿을 막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녹턴이 초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워 어그로를 한번 뺄 수 있단 말이지 음 나이스 타워가 안 깨져서 잡았다 저거 한번 써주세요 저거 한번 써주세요 잭스 죽어.. 잭스는 막으로 못 오고 녹턴 공 썼고 사일러스는 와도 저 못 막아요 그렇다면 그냥 편하게 라인을 먹으면 된다는 말이야 일단 돈 많으니까 요오물을 사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이거 망자의 갑옷까지만 산 다음에 다음 아이템을 드락사르나 음 드락사르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기 방템이 하나도 없어서 트루댐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가 4형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깔끔하게 잡아 내고 집 가서 망자의 갑옷 사오고 가도 중국인이라 이 정도면 신발 없어도 이속이 어느정도 감당이 되죠 아 나 궁업글 안했다 신발 없어도 이속이 457 나 먹을게 어 오히려 버티거든요 그렇지 평타로 깨주는게 좋은것 같아요 방금은 평타로 깨주는게 좋은것 같아요 방금은 집갔다가 일단 탑으로 돌아야겠다 이거 탑가서 라인좀 막고 미드는 어차피 전령이 까져있으니까 제가 탑을 가겠습니다 이거 파일통을 여기다 깔으면서 어 이건 못잡아 아 제발 사라줘 제발 아 아 가는 중 아 여기까지 아 내 눈 아 내 눈 어 파일통 두 번 다 뱉나갔어 어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잡겠죠? 오케이 저도 화약 갱프를 1000판 넘게 했는데 뭐야 이거 아 카르마 멘탈 나 탑 갭이지 뭔소리 하는거야 야 뭐냐 야 말도안들 아니 이게 아니 저렇게 세다고? 아 이건 심했다 진짜 챔프가 뭐 저래 허허허 어이가 없네 공 있으니까 미드를 찔를래? 아 자야 죽었구나 아 자야 죽었구나 아 자야 죽었구나 아 사거리가 여기까지 그만하자 더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 카르마가 템을 다 팔았는데도 게임이 안하네 어우 나 왜 이렇게 쎄 제가 점점 후방 가면 안 좋거든요 미달리라서 웬만하면 지금 끝내는 게 좋은데 못 잡지 않나 아 진짜 세다 사일러스 어디지? 아 미드네 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바론이잖아 아닌가 집 갔다 올게요 스테렉 사고 잭스 크면 또 몰라가지고 이게 좀 쫄린단 말이야 얘들아 치감템은 아무도 안갔네 치감템 아무도 없네 아 갱플 공 썼다 아 카르마 아이템 샀어 아 카르마 아이템 샀어 아 한타 잘 열었어 치감템은 암 치감템은 치감템은 쎄 치감템은 치감템은 아 저거 안되나? 타격통이 없다 아 퀴가 없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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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일단 막템은 그거 할게 필멸자 갈게요 필멸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빼서 먹어 빼서 아니 누가 마크를 해줘야 돼 야 우리 장로야 이 자식들아 좋아 끝내자 아 깨비 장로여가지고 아 나 왜 자꾸 많니? 아 GG 아 이판 너무 재밌었다 진짜로 아 등에 땀난다 아 감사합니다 재밌게 했네요 이번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